65번. 이 문제도 여러분 좀 잘 봐주셔야 되는 문제. 반자동식 실효채치기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흡입노즐의 꼭지점은 80도 이하의 예각이래요. 여러분 예각이 뭐예요? 예각은 90도보다 낮은 양. 그러니까 뾰족한 각을 얘기를 하고 90도보다 크면 둔각이라고 그러죠. 그죠? 둔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예각인데 80도 이하? 틀렸습니다. 30도 정도로 뾰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흡입노즐 안찌름 3mm 이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0.1mm 단위까지 숫자 위주로 된 거는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도. 온도 봐주시고요. 여기 피토관 보면 L형 피토관, S형이 있다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66번 비분산 적외선 분강 분석법. 기기 분석에 관련된 거죠. 비분산 적외선 분강 분석법은 중요해요. 이 원호 물어봤네요. 제로 드리프트 측정기의 교정 범위는 눈금에 대한 지식각과 일정 기간 내에 변동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 비분산 적외선 분강법에서 보면 비교가스, 제로 드리프트, 스팬 드리프트, 비교가스, 비교셀, 시료셀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대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스가 3개가 나와요. 뭐? 비교가스, 스팬가스, 그 다음에 제로가스 3개가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스 3개. 제로가스, 스팬가스, 비교가스. 제로가스니까, 제로니까 최저겠죠. 최저 눈금값. 교적. 스팬가스가 최고 눈금값이에요. 그 다음 비교가스는 비교가스라고 하면은 대조가스라는 말이 나오면은 비교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로 드리프트, 스팬 드리프트가 있어요. 자 역시 제로는 제로니까 최저 눈금에 대해서 지시치 일정 기간의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리프트니까 변동값을 얘기를 하는데 최저 눈금에 대한 게 제로 드리프트. 그 다음에 스팬은 아까 여기에서는 가스에서는 최고였는데 교정 범위 눈금에 대한 지시값 일정 기간의 변동. 이게 스팬 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요거 최고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셀도 보면은 시료셀이 있고 비교셀이 있어요. 얘는 시료가스 넣고요. 비교셀을 뭐 넣을까요? 비교가스 넣어요. 비교가스를 넣는 게 비료셀. 그 다음에 시료가스를 넣는 게 시료셀. 요정도는 여러분 조금 비교가 잘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헷갈리게 섞어서 내기가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고 문제 들어갈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제로 드리프트. 제로 드리프트면 제로니까 뭐라 그랬어요? 최저 값이었죠. 근데 최저란 말이었고 교정 눈금 나왔네요. 이거는 누구에 관련된 거. 스팬드리프트 얘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비교가스. 대조가스 나오죠. 맞네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건 적외선이라는 거. 그 다음 광원은 원칙적으로. 네 요거 중요하죠. 니크롬선 또는 탄약 규소의 저항체의 전류를 흘려 가열한 거. 요거 잘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시료셀은 시료가스. 맞죠? 비교셀은 비교가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7번 문제는 이거는 계산하는 거예요. 용액의 농도로. 자 뭘 구하는지 볼게요. 수용액이 POH를 계산을 하네요. 그죠? POH를 구하려면요. 지금 봤더니 굴뚝의 배출가스가 가스가 지금 1시간 시간당 125km가 지금 지나가는데 이 안에 HCL이 얼마 200ppm이 들어있대요. 얘를 어떻게 하냐. 이 가스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흡수를 시킨 거예요. 이때 흡수를 얼마? 흡수율이 60%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물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HCL이 흡수돼서 들어가니까 HCL 수용액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산성이잖아요. HCL이니까.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고 수소이온 농도를 알면 우리 pH 계산할 수 있고 pH를 알면 pH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pH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 이 물 속에 수용액 속에 지금 H 플러스가 얼마나 들으니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HCL이 물에서 쪼개가서 뭐가 나와요. 1대 1로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 속에 녹아들어간 HCL에 뭘 구해야 될까요? 지금 요거 단위가 몰렁도예요. 몰퍼 리터죠. 그리고 이때 리터는 용액의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되고 이 몰이 HCL에 몰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얘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걔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그래서 흡수돼 물 속에 녹아있는 HCL의 몰렁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HCL이 얼마나 물에 녹아들어가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있는지 보자고요. 자 지금 가스가 125큐빅미터 퍼 아워예요. 근데 여기에 HCL이 200ppm이니까 1큐빅미터 가스당 HCL이 200ml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 중에서 얼마 흡수된데요? 60% 흡수되니까 물에 녹아들어간 거 흡수된 거는 0.6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물속에 녹아들어간 HCL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약품은 약품이냐면 시간당 흡수된 HCL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흡수됐대요? 2시간 흡수됐대요. 그죠? 2시간 그럼 여기 2시간을 곱하면 요것도 약품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시간 동안 흡수된 HCL의 부피를 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몰퍼리터예요. 그죠? 그래서 몰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밀리리터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HCL은 가스잖아요. 기체면은 우리 1몰이 무조건 얼마? 22.4L예요. 그죠? 자 그럼 밀리리터니까 우리 1L는 1,000ml잖아요. 그죠? 그러면 1몰은 얼마? 22.4 곱하기 1,000ml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CL 1몰이 요거 하니까 22.4000 해서 계산하니까 22,400ml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아마 제가 해설에는 그냥 1몰이 22.4L 그리고 1L가 1,000ml 해서 환산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저랑 같이 풀 때는 좀 더 줄여서 요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바로 요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요거 약분되죠?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요 전체 값이 흡수된 HCL에 요번에는 네, 몰수가 되는 겁니다. 몰수.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몰수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이제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지금 물 얼마나 넣었대요? 요기 나오죠? 물 얼마? 네, 5,000L입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냐? 몰수가 되니까 이거를 네, 용액의 부피 5,000L로 나눠주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HCL의 몰롱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HCL하고 수소연화하고는 쪼개지면 1대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흡수된 HCL의 몰롱도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 수중의 수소이온 몰롱도랑 똑같아요. 1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자 요거는 제가 미리 계산했으니까 2.6,7,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자, 그럼 뭘 구했어요? 수소이온 구했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을까요? pH 구할 수 있겠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니까 요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3.573 나오네요. 자, 그럼 pOH는 14에서 pH 뺀 거죠. 그래서 14에서 3.573을 빼줬더니 10.427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네, 3번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방지 기술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